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종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산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머리의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따라서 하루의 일과도 달라지는데 내 인생의 중심 인생의 방향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세팅이 되죠 내가 이렇게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권력 있고 돈 많고 내가 좀 이익 될 그런 사람 중심으로 또 세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또 우리의 모든 부분이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열매에 맺는 기쁨에 또 말씀 속에서 또 목사님이 주신 그 적용한 말씀에 제가 잡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익히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영적인 존재인 모습보다 우리는 어쩌면 부신자 모습처럼 우리는 그 현상에 그냥 따라가는 그냥 시간 따라 또 바쁜 일정 따라 그렇게 어느 순간에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기도를 시작한 오늘 하루는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로부터 왔고 우리 장세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이거는 우리 장세계 3장의 인생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그냥 좋은 관계 이런 관계 아니에요 생명관계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사단은 그러잖아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근데요 현실은 안 죽었어요 진짜 영이 죽었지 현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연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번 우리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한 그 순간 곧 그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곧 바로 영적인 건요 즉각 근데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어제 저주했는데 오늘 말랐다고 그 시간차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우람한 나무는 한 달이 가겠죠 조금 강강한 나무는 일주일이 가고 풀은 바로 마르겠죠 뿌리가 뽑힌 그거는 그것이 중요하지 마르는 속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뿌리가 뽑혔느냐 안 뽑혔느냐 곧 뿌리가 말랐거든요 곧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과 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는 이 순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잡을 때 내가 오늘 기도한 부분이 10년 20년 후에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질 말씀이 오늘 비전으로 나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오늘 잡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주만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의 부분은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저주할 필요가 있나? 잎이 무성하니까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새들이 와서 좀 쉴 수 있게 낳아주지 뭘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저주까지 해서 바싹 마르게 할까?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요 가시를 맺으려고 만든 나무예요 가시를 맺기 위해서 만든 나무라고요 목재를 위해서 만든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면 살아있을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없이 살아가는 자는 100세든 40세든 우리의 기준은 아우 40세 너무 아깝다 아 100세 그렇지 지금 100세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사명이 끝나는 그 시간표가 우리는 하나님 날아가는 시간표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자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이 생명관계를 유지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이 말씀의 관계가 언약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생명관계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본질인 오늘 이 말씀을 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그 말씀이 미래에 성취될 나의 미래의 말씀이고 현재의 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잡은 말씀은 나에게는 5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동시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생명관계인지 좋은 관계인지 친척관계인지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와 언약관계가 되게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잡을 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복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의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복이고 최고의 이 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내가 입맞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무릎 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무릎 꿇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경배하고 무릎 꿇고 입맞추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늘의 복이 먼저죠 보좌의 배경이 먼저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롱할 양식의 영역과 인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롱할 양식을 먹는 것만 생각하는 데 아니에요 은혜의 부분에는 이 오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이 오력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볼 때는 우리가 10편 3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편 3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역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적용하여서 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고 생명관계이고 언약관계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소돼지 일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이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메마른 사막에서 그 가지만 앙상하게 자라는 아주 작은 잔목이에요 잔목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이 강량에 나타났을 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이마였거든요 그 나무가 타지가 않잖아요 그 떨기나무는 곧 모세의 모습을 또 예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부분이죠 히브리 민족도 아닌 것이 왕자도 아닌 것이 살이 나여 쫓겨서 나온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 사막에서 자라는 잔목에 불과한데요 이 가지만 왕상해요 왜냐하면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케녀를 가니까요 어플이 없더라고요 가지가 가시야 왜냐하면 이 나무가 살려는 본능으로요 나를 건드리면 너 찌른다 이거예요 그 가지가 가시예요 가시가요 이만해요 그게 곧 가지고 가시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지키려는 것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은 자들이 삶이 다 가시잖아요 인간관계 물질관계 어 자기만 상처받았다는데 사실은 자기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요 이 메마른 사막에 가시덜기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모두가 상처예요 상처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우리가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하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재앙은 저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느 날 덮치는 거고요 이 저주는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 인생에 내린 벌이에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여자는 가정과 삶의 가시와 엉겅키 남자는 에덴 동산의 가시와 엉겅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삶의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중심 나는 내 중심이 안 되려고 해도요 말씀을 놓치면 본능적으로 가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바로 내 중심으로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내 중심으로 돼요 내 명처를 우리는요 의지하지 말래요 그래서 자문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하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거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떠시냐 다이처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부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이런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쩔 수가 있느냐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의지한 자의가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행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 돈을 의뢰를 하고 막히겠어요 의지가 먼저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내 장세기 3장에 살아갈 모든 부문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있어야 정확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청구서만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의뢰라고 하는데 의뢰가 아니에요 청구서예요 오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거는 의뢰가 아니에요 청구서지 말씀이 있을 때 다윗이 그러죠 여호와께서 종의 집에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으므로 내 귀에다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할 만한 걸 내가 하고 아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거는 청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의지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요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요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너무 말씀을 경울이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너는 물어 사람을 믿으며 우리는 사람은 함께 갈 동력자이고 함께 갈 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갈 자이고 우리는 동력할 자입니다 그래서 10편 146편 3절에 보면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는요 다 장세기 3장에 내 갈 길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끌고 가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름통이 빠진대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받고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냐 너희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래요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래요 세상을 우리 너무 세상을 많이 의지하죠 우리는요 자녀들을 세계보고마를 빙자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세상의 땅의 것을 가리킵니까 창과 공과 단창만 가리켜요 다이시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보다 창과 단창과 검을 가리켜요 영어 가리키고 수학 가리키고 엄청 가리키는데 성경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성경 가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요 성경 가해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 가해를 했어요 일대일 가해는 못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는데 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안 해요 그냥 우리 강단 말씀 갔다 오면 그거 영어 수학하는 것만큼 말씀을요 우리가 본문 읽혀야 됩니다 본문 읽혀야 돼요 애들한테 유다어를 모르는 백성 자녀들이 나온다니까요 유다어를 몰라요 대학생이 됐는데 사무엘 상하를 한 번도 안 읽었어 일곱 넥런트를 말하는데 아 우리요 요셉을 말하는데요 장세기 39장 39장을 몰라요 우리가요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가르켜요 애국 세상은 애국이거든요 나일강에 물을 끓어쓰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땅에 늦은 비야 이런 비를 주는 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래요 10편 36편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국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고 똑같아요 상한 갈대와 같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자녀들요 금요일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딸을 키울 때요 금요일 나는 우리 대학생 때는요 한금 시간이잖아요 제가요 금요일 날 늦게 오면요 진짜 눈을 째려보고 꼬라보고요 정말 머리털을 뽑고 등짝을 때리고 우리 니에미아의 13장의 역사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왜 그때 엄마가 그랬는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이에요 금요일 날 왔는데 이렇게 탁 스쳐가는데 이렇게 빨간 머리가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빨간 머리를 염색을 했을까? 예배 딱 끝나고 갔는데 우리 딸이었어요 제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남의 자식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빨간 머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니까 지금 하나도 안 해요 지금은 정상 머리가 다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 머리가 빨리 상해가지고 더 이상 물을 안 들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건강해서 그런지 머리가 안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 들이려도 안 들여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우리가 빨간 머리, 노란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예배 안에 있는지 코를 깨어서라도 졸아서라도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인생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애국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네 마음이 요아를 떠나버린대요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해요 영안이 어두워서 이게요 망하는 길인지 이게 사단의 이 사탕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르고 덥석 물어서 거기 뭐냐면 강냐에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이게 뭐냐면요 소금기가 있는 땅이에요 뭐가 자라겠어요 소금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비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있는 비 은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나일강의 문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국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의 스펙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언어 세상의 전문성은 허벌라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정말 실컷 가르쳐서 우리가 세상에 내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추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유다어를 알 수 있는 성경을 아는 그런 냅런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재물의 눈을 멀지 않도록 디모대 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 명 우리의 물질은 물질은 우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요 딱 내 자신을 보면 조급한 거예요 어? 저 집은 집을 샀네? 어머 내내 이 나이에 집도 없고 어머 우리 저 나이는 벌써 영어로 저렇게 잘하네? 어릴 때 영어 잘하는 거예요 굳이 언어미를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콩글리시 영어를 잘해도요 유다어를 알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우리요 기도원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장세기 3장에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 인생이 아니라 오늘 물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 우리는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 나무를 그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그랬잖아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있는 나무는요 사시사철 건강해요 그런데 꽃꽂이를 한 이 꽃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물을 많이 흡수하는지 몰라요 뿌리가 없으니까 바로 직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월 매주 매일 원단 말씀까지 다 흡수하여서 오늘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10편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또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편 1편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말씀을 펴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분명히 성적은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10편 우리 냄눈트들은 다른 건 몰라도 10편 1편과 23편은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형통이라는 것이 감옥에 갈 때도 있고 노예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캠프는 뜻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때에 그때그때 맺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완전한 열매를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그때그때 그때 열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말씀 속에 하나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최고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최고의 해막의 시간이 되시고 기도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